이검수 이검수 한 사람 많이 못 봤잖아 아저씨 하루종일 너 기다리셨어 아저씨 하루종일 너 기다리셨어 너 올 때까지 얼마나 차도 던졌는지 너하고 비슷해? 야 대박이다 하루종일 너 기다리셨어 보이신 적 없어 어디서? 아직 아무데도 보여줌적이 없어 그래? 이게 진짜 비슷한데 선생님이 저한테 읽으시면 안되잖아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스포츠다 지금 몇시야? 40시 40분이네 7시 지나니까 바로 깜깜해지는데 여기 지금 자동차 라이트 끄면 완전 깜깜하겠지 영원히 옆에 뭐있지 뭐있었지 오 저거 눈이다 저거 눈이야 저거 눈이야 반짝거리잖아 저거 브레쉬 진짜 많아? 완전 많아 뭐야 엄청 많아 야 얘 뭐냐 얘 뭐야 어 이거 봐 살쾡이 살쾡이 밑에 살쾡이 우와 올라간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브레쉬 나무 위로 올라왔어 저거 뭐야 형 근데 내리면 안 될에 뭐냐면 내리면 안될 위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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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면 안됩니다 형 ils이 이곳이 임팔란가? 임팔라다. 문정아 닫혀 조심해. 얘네들 여기서 쉬는 거 나왔네. 얘네들이 항상 쉬는 곳이 여기니까. 얘네들 밤이면 딱 쉬는 곳을 있거든. 우리들이 그런 것 같은데. 아 근데 아까 살킹이 있잖아. 살킹이 많지? 새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? 고라니 새끼? 사슴이야? 사슴 같은데? 고라니는 누구야 그럼? 고라니는 우리 비무장 시대에 있는 게. 고라니야? 고라니 약간 송곳니도 있잖아. 고라니는 우리 비밀버거랑 로몬이 야 왜왜왜? 여기에요.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. 후레시 후레시. 여기여기여. 여기여기여. 여기여. 여기여. 뭐야 뭐야. 뭐야? 아 이거 뒷팀 있지? 어? 이거 뭐야? 와 한 번 했다 한 번 했어 새로운 거 봤다 새로운 거 진짜 뭐야? 뭘로 가? 위험 전 반대인데? 어 저 오른쪽인가 보다 전 반대인데? 오른쪽으로 갔었어요 뒤에 차 있어? 도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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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돌려갖고 이쪽 아니야 이쪽 어 저 눈 뭐야 저 눈 뭐야 원숭이 나랑 정면에 있는 거야 아니 너 원숭이 아니야 하이에나인가 하이에나 어 원숭이 아니다 지금 하이에나 하이에나 진짜? 진짜 진짜 있어? 하이에나 맞아? 응 하이에나였어 위험하다 아 형이 본 게 원숭이가 아니라 하이에나야? 응 하이에나 세렝기티촌에만 동물이 있는 게 아니네 그럼? 여기에도 다 온통 탄자니아는 다 동물이네 여기가 세렝기티 아니야? 넌 세렝기티야? 응 세렝기티에 있는 거야? 세렝기티에 있는 거야 세렝기티에 있는 거야 세렝기티에 있는 거야 빠르게 너 가 안 되면 안돼